아이고 생각할 뻔했다 다행이야 오늘 드디어 입학식이다 오 역시 이곳저곳 다들 여기로 모였구나 진짜 신기하다 이번에 엄마한테 선물 받은 빗자루 속도가 진짜 빠르긴 하다 늦을 줄 알았는데 10분이나 더 일찍 왔네 그나저나 다들 마법 실력이 엄청 늘었겠지 나도 질 수 없지 이번 2학기는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너무 기대돼 방토와 유술 모자 쓰고서 마법 학교에 교복을 입고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 학교에 도착했어요 슬슬슬이 지팡이를 돌리면 친구들 마음마다 고두숨이 펑펑 기쁜 일도 함께 슬픈 일도 마법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웃음소리 마법가루 반짝반짝반짝반짝 신기하고 행복한 상상의 세상 망토와 유술 모자 쓰고서 마법 학교에 교복을 입고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 학교에 도착했어요 슬슬슬이 지팡이를 돌리면 친구들 마음마다 고두숨이 펑펑 기쁜 일도 함께 슬픈 일도 마법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웃음소리 마법가루 반짝반짝반짝반짝 신기하고 행복한 상상의 세상 우정과 사랑이 가득한 학교 우리들 우정의 마법이 가득한 학교 웃음소리 마법가루 반짝반짝반짝반짝 신기하고 행복한 상상의 세상 상상의 세상 와우! 대략의 가득한 학교 아버지는 시ких 그랬든드 świad 흠 room 주 감사합니다.